하나님의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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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이요 끝이듯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좌 성령 위격은 다르시지만 일하시는 건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곧 우리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리켜 기념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안에 계신 데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모든 걸 초월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고 동업하는 자들이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곧 격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시고 또한 은혜와 질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라에 40년 동안 광라 생활을 했을 때에 100만명 이상이나 이렇게 끌고나 그 민족들이 번성하고 아이도 낳고 옷이 헤어지지 않느냐고 만나를 해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율법의 많은 것 중에 이스라엘은 십계명 10개로 줄여서 십계명 십계명을 주셔서 그것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천대의 복 자성들을 위한 가나까지 가기 위한 천대의 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야곱에게는 맹세하시고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올 것이다 하고 야곱에게는 어떤 것을 율래 율법 모세가 신의상에서 율법을 받아왔지만 또한 야곱이 율래를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보이는 것에 의한 눈으로 보여져야지만 도둑질하는 것을 눈의 현장으로 봐야지 눈으로 봐야지만이 죄짓는 것을 발견했을 때 법에 의하여 한 두세 사람에 의하여 증인 젠단이 있을 때 이렇게 돌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법이거든요 십계명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냐는 것 음욕을 품거나 또한 미워하거나 또한 탐심을 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만 잘 지키면 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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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이다 라는 것을 본인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있어가지고 율법에 애기 때서부터 배 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모든 성장 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그게 내쉬되어가지고 마음판에 또한 심령판에 머리에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십계명에 범인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인한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이 되는 것 선악을 아는 양심에 대한 것과 또한 선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만 잘 지키면 의롭다 라는 의롭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십계명만 잘 지키면 뭐에요 하나님이 그 온 세상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택한 백성이야 이런 선민사상이 아주 굳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랑 그들의 믿음이랑 전혀 다르죠 전쟁터에 여자도 나가서 싸우잖아요 여자도 군대에 나가서 그런 것으로 보면 아주 용감 굉장히 적은 나라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보이지 않냐는 우리들에게 그 성품 성질 기질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닿지 않아요 그래서 곧 천사들로 인하여서 천사들로 인하여서 그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천사의 그 중보로 인하여 베푸신 것인데 곧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십계명 십계명을 그 법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요? 십계명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에 의해서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 그 십계명만 잘 찍던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옥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이 만물 안에서 복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안에 다 이스라엘이 도착해서 이스라엘이 도착한 후에 그 말라비서와 신약 공간 공간 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신약 신약 성경에 그때서에 그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선악을 아는 아담으로이터는 선악을 아는 그 그 양심의 죄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회개하라 처음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마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근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회개하라 하면 만약에 하나님 잘못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잘못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그러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믿고 너희가 예수 믿고 깊은 의미에 의하면 너희가 원죄로부터 양심의 죄 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괴로웠다 그럴 자가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완전히 온정케 하러 왔다 강경하게 하러 왔다 너희는 도적질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일복으로 인하여 너희는 판단하나 어롭다고 생각하나 어롭다고 생각하나 나는 눈에 보이지 않냐 하는 것까지 마음에 미워가는 것도 사진이고 또 음력을 품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이고 또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온정케 하러 왔다 강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이트 메타노이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 바로할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그 요구의 사망을 채우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일 싹선 사망이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제일 싹선 율법의 건넘은 제요 죄의 율법에 건넘은 제요 죄의 싹선 사망이오 율법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낙이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고세하는 거에요 그 욕기사의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이렇게 이 세상에 살잖아요 사는데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니가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구원받을 수가 있어 뭐 니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막 이러잖아요 그 율법으로 율법으로 인하여 정지하는 거거든요 계속 율법으로 인하여 계속 하나님과 이괄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이에 어떻게 근데 이제 믿음이 적거나 또 하나님 시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통과하지 말다 고 막 혼자 외롭게 막 고민하고 머리를 싸워먹고 어 그런 말인데 내 속는 거라는 거에요 상대 율법으로 나를 고소하고 율법으로 정지를 하고 율법으로 판단을 하고 보지하느냐 형적인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보이는 그 혼자 우리가 혼자는 세상에 살 수 없잖아요 항상 이 사회생활 과정에서 뭐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부닥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닥치는 거 부닥치는 거 그 부닥치는 거 부닥치는 거에 삶 속에서 어 이렇게 바라볼 때 아 저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있죠 말이 아닌데 저런 행동이 아닌데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상대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를 보면 영적인 깊이를 보면 영적인 깊이를 보면 영적인 깊이를 보면 요번에도 사실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아프잖아요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아주 그냥 건강하게 좋아져 가지고 설거지도 다 하고 본인은 막 활기가 넘쳐요 그래서 나 이거 걸을 수 있어 뭐 지평이도 막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넣고 헬치로 다 내려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제가 말렸는데 제가 대신 아프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건강하게 지기 시작하면 혈기를 부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내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 영이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데 아 이게 영적인 부분이구나 영적인 부분이라 나에 대한 문제구나 남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그러는 거구나 절대 우리는 그래서 상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딪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막 부딪치면 안 된다 막 부딪치면 안 된다 그래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뭐 어쩌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속에서 있는데 당신 마귀야 그러면 좋겠어요 응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거거든 쓰임받고 사용받고 의의 병리 불의의 병리로 이렇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제의종의 대가 영원한 죽음과 의의종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쓰임받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 기도하라 권신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시즌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부활 하나님의 뜻이지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어기면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 되는 게 없어요 율법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피 흘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의의종으로 불의의종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꼭 자라갖고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한번 뭐가 보이더라도 가만히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애기도 어렸을 때 보면 천지 보면 애기들은 이렇게 성장할 때 보면 막 때려보시는 게 어떻게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막 때려보시는 게 애기가 뭐 이렇게 잘 고치고 이쁘게 이게 애기가 아니거든 어른아이는 어린아이는 똥인지 이 된장인지 모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의 어른의 모양으로 이렇게 육체는 이렇게 어른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더러운 건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하루하루 흐르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왜 그랬나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때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래고 이랬어 그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말씀으로 절망케 하심이 아니오 절망케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일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마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려 하심이 성경은 온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먼저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흙 안에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곧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매일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율법사들에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또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율법으로 행상시키려고 왔다 안전하게 왔다 너희는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나는 보이지 않냐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언젠게 하러 왔다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고 음력을 푸는 것은 가늠함이 탐욕을 푸는 것은 도적절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불순종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니요 아멘 이제는 성령으로 하고 하신 말씀이 순종하여 아버지의 삶을 사람을 받으라 하신 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뭐 증인 증인된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다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주의기라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 또 하나님 정령의 열매를 통해서 백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말하게 한다 무엇을 말할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 어디를 가서 사올이 전쟁 대회에 나갔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간 전쟁 대회에 나갔을 때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그냥 정말 극진히 삼긴다고 해서 아주 좋은 그 소와 양을 잡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또 제사장에 있는데도 제사장을 제치고 자기가 제사를 지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은 점하는 것 같은데 점수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줄 알았다라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아 아니하고 묻지않고 성령께 묻지않고 임의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은함으로 기쁨으로 자은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은 기뻤을 때 자은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은 기뻤을 때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에게는 진노가 이만하니 천사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도 효력이 있었잖아요 이는 이 눈은 눈 손은 손 아주 그렇잖아요 재진노 손자들 팔자 눈은 눈은 되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효력이 있었고 법을 어기는 것과 순종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듯이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탄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자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린 자는 그 받을 형분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 안에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장한 바요 요한 일사도 눈으로 본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또한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증은 예수 자신과 사도의 증거와 또한 우리 자신들의 체험적 확증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 괴로운 거 다 하신다는 거에요 다 하신다는 거에요 다 하신다는 거에요 근데 그거 이길이 이긋고 초월하느냐 초월하지 않느냐 머무냐 그 자리에요 머무냐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면 여기까지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냐 아니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쫙만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지금이 올라오는데요 이거 세공이 있는 거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붙잡고 오른발을 이렇게 뛸 수 있는데 왼바를 못 뛰니까 그래 너랑 나랑 해보자 이 목사님 보면 창피하셨으면 그러는데 나 혼자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해보자 해보자 그러고 마 혼자 그러니까 왠 이마리 뛰어지더라고 하면서 해보자 난 예배 성공하리라 오늘 창문을 내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런 남편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그런데요 우리 마누라 새벽 예배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대단한 여자라고 하평 방송 다 틀어오라고 하평 미디어 다 나오고 축복 방송 다 나오고 하평 방송 다 나오니까 황정열 도우리만 우리 부인이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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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도우신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하하 나 혼자 안해요. 여러분 혼자 안해요. 혼자라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힘들어요. 지금이래요. 상황이 이래요. 그러므로 연약한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단식 말하듯이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무능함을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지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합평방송과 합평교회는 어떤 예배구들과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절하며 날마다 정말 살아계시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연약한 속에서도 모든 사랑한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